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연경지구의 통상가 건물 하나 보여드리려고 연경지구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약 8000세대가 거주하는 연경지구 통상가 건물입니다 본 건물 인근으로 유치원, 초등학교가 있으며 본 건물 앞 부지는 고등학교 용지로 고등학교 들어오면 학원 상권으로 유일한 체역지가 될 그런 위치입니다 대구 외곽순환도로와 대구 4차순환도로 개통으로 교통과 접근성이 좋아져 분위기가 한층 밝아진 위치이고요 회사 사업 부지로 추천드릴 수 있는 연경지구 통상가 건물입니다 현장에서 건물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보이는 이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릴 통상가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1층, 2층,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일 2층은 옥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좁한 도로는 남쪽 10m 도로 접하고 있고요 건물 바로 앞에 이 부지가 고등학교 학교 용지 고등학교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주변을 둘러봐도 여기 학교가 딱 들어와주면 여기는 학원으로서 아주 최적화된 그런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방 유셸 아파트 가는 길목이기도 하고요 여기 연경 아파트 숲 들어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우선 건물 뒷편이 주차장인데요 뒷편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건물 주차 라인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정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건물 뒷편은 이렇게 2층과 3층은 이렇게 발코니 공간도 빠져 있고요 이렇게 1층은 지금 3칸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건물 전면으로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1층 1칸, 2칸, 3칸 구조로 건물 상가 임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는 여기 상가 2칸, 2칸, 1칸 사이에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걸로 한번 들어가 봐 드릴게요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 들어오면 1층 층고가 엄청 높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딱 엘리베이터 밑에 조명도 예쁜 걸 또 설치를 해두셨네요 건물 CCTV는 총 7개 채널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제일 위층 올라가서 주변하게 보여드리고 건물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2층에 공실인데 2층 구조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건물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2층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2층 문은 여기 한쪽, 여기 한쪽에 있는데 두 칸으로 분할은 가능합니다 분할이 가능해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반을 딱 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엘리베이터 기계실이고 계단실 그리고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 각각 57평 정도 평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평수 합치면 110평 정도 평수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크죠? 이 건물 대지도 큽니다 대지도 크고 상가 평수도 크고 정말 학원으로 쓰기에는 딱일 것 같고요 아니면 회사 사업, 사업으로 쓰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으로 교통이 요즘 개통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순환도로라든지 여기 외곽 고속도로 고속도로도 이렇게 전부 다 개통이 되어서 차량 외근 나가시는 분들 그런 회사이면 이쪽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차 앞에 학교 부지도 엄청 넓죠 이거 외에는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상가주택이 다 지금 지어지고 지금 생활하고 거주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는 3층인데요 본 건물에서 여기 학원 그리고 여기 영어 학원 그리고 여기 댄스 학원이 입점이 된 그런 임대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는 상가를 한 칸 더 분할할 수 있도록 세 칸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건물 제일 위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옥상 입구 앞에도 이렇게 창고식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옥상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옥상으로 나왔고요 3층도 좀 꼼꼼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3층이 현재 수업 중이라서 제가 바로 위층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 영경숲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한 8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우방유셀 아파트가 건물 서쪽 편으로 있고 정면에는 예미지 아파트 예미지 아파트가 약 700세대 우방유셀은 500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둘러싸여져 있고 바로 앞에 영경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통상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건물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1층에 내려왔습니다 자 본 건물은 현재 1층과 2층은 공실입니다 3층은 한호실 빼고는 임차가 다 되어 있고요 어찌 보면 공실이라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건물 통으로 쓰실 분이라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지 않겠습니까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총 7가구로 대지 511제곱미터 건물 998제곱미터 대지는 고평산산시 197평 건물 302평입니다 건축연도 20년 9월 9일날 중국이 났고요 현재 매매가 37억 대출은 2억에 만실시 임대보증금 2억 3천 현재 인수가 14억 7천입니다 만실시 임대료 예상임대료는 1230만원 이자 500만원 제외하고 730만원 남는 건물이고요 건물 가격적인 부분은 주인분이 어느 정도 절충 의사는 좀 비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딱 맞겠다 싶으시면 이 건물 한번 보러 나오셔서 가격 조절 해보는 것도 건물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오시는 김에 주변도 한번 둘러보면 아 이런 위치구나 또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만 봐서는 앞에 공터 있고 그리고 상가 공실이고 내용이 참 안 좋을 수 있는데 주변 한번 둘러보시고 내용도에 맞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건물도 한번 눈여기 한번 보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구독자분들이 필요한 매물 하트임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